또 퍼레이드나 봐줘야죠. 그렇죠, 퍼레이드. 퍼레이드에 보통 외국인들 많이 계신데, 모델로. 거의 다 외국인들이. 아, 이거 미싸. 센타. 파티 산타. 파티 산타. 댄싱. 센타의 생활. 아까 바이킹 앞에 계시던 분 아니죠? 비슷한데요. 1인 다용. 흥이 많은 산타네. 저기 아래쪽. 쭉 하는구나.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. 아, 그건ixem. 아 뭐야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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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파티야! 네! 이게 굉장히 무언가능 이런 이런 바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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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이 진짜 좋음 오랫동안 하나 둘 셋